전 페이크 쓰지 말고 이 새끼야 그거.. 그거 하던데? 일본에서 포켓몬스터 콜라보로 해서 이토준지 만화 하던데? 어.. 이토준지 그림체에.. 이토준지가 팬텀 그려가지고 막 글던데? 깜짝 놀랐어.. 세상에.. 역시 돈이 좋긴 좋구나 싶었다 돈이 참 좋긴 좋아 돈이 참 좋긴 좋아 그렇지.. 아.. 참.. 아 참.. 승질을 자 또 열쇠 한개 이제 거의 다 열었는데 어어어 떨어지시는구려 어어어 그래그래 오시게 오시게 전에는 그래요 내가 들키지 않게 조용히 불로 뿅 실패 자 또 더.. 이렇다면 더 가까이 가서 불로 뿅 또 실패 자 그렇다면 더 가까이 가서 불로 뿅 그렇지.. 아.. 참.. 승질은.. 아아아아악 그래 여기 베어 트랩이 있었는데 저번 회차에도 걸렸었는데 완전히 까먹고 있었어 괜찮아 피맛이 안달았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 뭐 살면서 자.. 자.. 성량 먹어주고 자 이걸 빼야죠 접속 배전 퓨즈 배선함 퓨즈 접속 배선함의 고전압 퓨즈입니다 아직 멀쩡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거 여기에 있는 물을 내려야죠 으우앗 눈서비님 초콜릿 5개 감사합니다 좋아 잘하고 있어 여기 근처에도 있지않나? 아닌가? 기분 탓인가? 무적 서울 LG님 초콜릿 5개 감사합니다 아마 저 녀석이 그렇지 죽임? 저런 녀석일거야 악님 초콜릿 5개, 깜장길냥님 초콜릿 5개 감사합니다 침묵질은 하지마세요 대웅님 초콜릿 5개 감사합니다 어 써니님 초콜릿 10개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뿅 좋아 아 여기 아 여기 좀 그래 짜증나지 자 조심스럽게 걸리지 않게 자 파야 실패 그러면 더 가까이 가서 파야 실패 그럼 더 가까이 가서 파야 개아들이 내려온다 말이오 어디 아 야 자꾸 움직이지마 어딜 도망가 안 죽었냐? 죽었구나 좋아 자 왠지 이게 일어날 것 같아 일어날 것 같은 애들은 파야 그렇지 저렇게 일어나서 윈드밀 도는 애들은 그래 일어나는 애들이야 조심해줘야죠 얘네들이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조심해야돼 자 이걸 빼면 잠시만 아 맞어 이거 한시간에 한 번씩 말해줘야지 제가 오늘부터 다음밭도 송출을 하거든요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 새끼야 그래서 만약에 혹시나 다음파스 어 으로 보시는 분들은 다음파스 다음파스로 보시라고 어 그니까 화질 민감하신 분들 화질같은거 엄청 민감하신 분들 있잖아 아프리카보다 화질 좋으니까 아 아 안터져? 굳이 채팅 안하시는 분들 있잖아 그런 분들은 뭐 아프리카도 나쁘지 않죠 아니 다음파스도 나쁘지 않죠 자 일단 이 물을 빼야되 또 이쪽으로 가야되는데 그렇지 이 새끼야 아 진짜 그로기를 안 먹어 얘들 이것들 탄쓰게 만드는거 보소 이것들 탄쓰게 만드는거 보소 그렇지 아 참 나 라이플 잘 못손단 말이야 자꾸 라이플 쓰게 만들지마 나 민감해 아 아 야 민감하다 일찌 그것참 세발이 두발이나 쓰게 만들고 말이야 야 손이 병신이라가지고 조전차를 못한다고 그러지마 뭐지 누군가의 아주 뭐랄까 뭐지 뭐랄까 이끼끼야 들어가 이끼끼야 명원이 들어가 이게 언제적거야 진작 이거 언제적거니 폭발탄이 있는데 좋아 불화살 열다섯발 이정도면 저 십사 챕터 보스 충분히 잡을 수 있을까 날 잡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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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낫다해 자 세이브 포인트 자 시도주각 자 여러분들 추천하고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구독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시청 많이 해주세요 저기 강으로 내장 일기가 없죠 으 학 답정 오오 야 이런 상황에서 또 맥은옵타 hoor 이렇게 dest Oft 때 하겠어 아마 오늘 별 탈 없으면 엔딩 볼 수 있을 거예요 저 여기죠 준비를 철저히 하고 가자 일단 화염탄이 잘 먹히면 정말 좋겠는데 하지만 인생은 항상 그렇게 농로가지 않지 일단 전격탄을 먼저 쓰고 바로 놈한테 화염탄을 갈기면 일단 화염탄 먼저 한번 시도를 해볼까 자 일단 여기도 불폼이 있지 여기 이거에 아마 여신상 있었던 것 같은데 잠깐만 일단 한번 뛰어보자 이렇게 하나 이렇게 둘 이렇게 셋 초보 전기 수리공 자 그리고 이걸 돌려보자 자 밤에 준비를 하고 좋아 이 녀석이 참 카멜레온이 있어가지고 카멜레온처럼 카무플라주를 해가지고 아 설마 안 먹히냐 망했다 야 얘한테 불화살이 안 먹히는 듯하다 아 여기 계시는구나 좋아요 아저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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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비심 날씨 아저씨 자꾸 어디 숨어 끝났어? 타혈관이 낙지같은몇 단독빼기야 실례예 핸드건탄만 무지막지하게 주네 이새끼 세상에 그렇게 잡아서 껴는데 핸드건탄만 줘 핸드건탄만으로 잡으라고? 미친거 아니야? 아주 그냥 핸드건탄만 폭발하는구만 그래그래 이게 생기죠 그럼 난 이쪽으로 기어들어가서 열쇠와 잼을 먹고 여기 또 쓴만큼 아낌없이 베푸는 아 음다운 장소 음다운 장소 저기도 아마 샷건탄 내가 안먹은게 있을거야 없다고 합니다 없다고 합니다 여기 있을거야 없다고 하네요 자 주사기 하나쓰고 이거 자 이제 올라가보자 땡겨땡겨 자 여러분들 12시 넘었네요 추천한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구독버튼 즐거찾기 한번씩도 어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좋아 좋아 자 이렇게 해서 아마 이 챕터도 슬슬 끝나갈텐데 자 여기 안에 라이트 행복해요 아 아 어 야 야 이야 정말 장난 아니고 봉헌다! 루빅 뛰어뛰어 뛰어뛰어 쩝쩝쩝 레볼루션 왠 또 채팅창에 별풍선 얘기가 나오냐 윤세님 초콜릿 5개 감사합니다 당신은 모든 방법을 지켜냈습니다 아무튼 당신은 무엇을 지켜냈습니다 모든 방법이 필요합니다 정말?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 저 의사가 도용을 했군요 연구결과를 윤세님 초콜릿 5개 감사합니다 연구결과를 지켜냈습니다 아니 흑형? 요한이 설마 또? 요한이 설마 자 또 저번하고 같은 곳이야 누워있어봐 지켜 이 새끼들아 아 일어났어 다시 아 일어났어 다시 어휴 깜짝이야 누워있어 누워있어 자 끝 자 가드봉님 초콜릿 8개 감사합니다 자 가드봉님 초콜릿 8개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챕터 14 클리어 좋아 이제 라스트 챕터만 남았다 흑흑 소득 사망 자 CP 촥 퀄리 다섯개 감사합니다 아니 넌 설마... 키드먼? 유튜브가서 처음부터 보세요 잘 스토리 이해 안가시면 다섯개 자... 세바스찬 어? 치킨 세바스찬 자 이제 그래 마지막 도박만 남았다 설마 이건 실종된 여자 실종 짧은 갈색머리 갈색눈 별명 의 반응함 설마... 자 내무부 인터뷰 기록 2013년 3월 13일 파이 수사관 왜 여기 온건지 아나? 카스테라 댁들이 일을 제대로 못해서 그렇지 파이 자넨 크림슨시티 경찰청의 지원을 자원을 사용해서 비인가 수사를 해왔어 게다가 위협 협박 폭행신무도 있네 카스테라 그런 혐의에 대한 증거